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견 여배우 김형자를 만나보자 생방송 전이라니까 괜히 또 떨리네 얼른 확인해야지 자 김형자 실실내 하겠습니다. 하우월드아이유 몇 살이세요? 한갑인데요 그럼 생체 나이는요? 생체 나이요? 생체 나이 제가 알려드리죠 생체 나이는 수명이죠 유일하게 내가 만들 수 있는 나이 몸이 알고 있는 진짜 나이 건강한 삶의 열쇠 생체 나이를 관리하자 탤런트 김형자의 생체 나이는 몇 살이세요? 드디어 시작된 아침 생방송 그녀의 구소한 입담과 순발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인데 보이시죠? 제가 무슨 뉴스 하는 것 같죠? 오늘이 이제 토요모닝와이더라고요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료들은 그녀의 생체 나이를 어떻게 예상할까? 아니 항상 젊으세요 김형자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37 저희가 누님이라고 부른다 누님이라고 언제나 생기 넘치시고 어쩜 아직도 저렇게 섹시하시고 S라인 유지하시고 정말 놀랍습니다 저보다 어리시면 안 되는데 왜 저보다 어리실 것 같아 37이라고 했어요 35? 어휴 점점 내려간다 경매도 아니고 우와 실제 나이의 절반가량을 뚝 잘라내는데 기분 좋으시겠다 솔직히 몇 살 예상하세요? 60! 60! 60! 60은 애예요 다른 사람도 60 끌고 어머 저 여자 미쳤어 이러겠지만 60은 어린이랍니다 아이 너무 약한 모습이신데 자 좋은 결과 기대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확인하는 생체 나이 그런 만큼 조금은 상기된 모습인데 어휴 왜 이렇게 긴장하셨어요? 긴장이 아니라 아이고 긴장 안 하셨다더니 땅 꺼지겠습니다 아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냥 겉보기는 젊어버리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 그건 모르지 겉보기만 젊어버리면 뭐해요 내 나이만 나오면 되는데 동안 외모 뒤에 숨겨진 두 명자의 생체 나이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드디어 5가지 검사로 이루어진 생체 나이 측정이 시작되고 추가 검사도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많이 먹은 사람들은 혈액 순환이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나 나이 고혈압 계통에 그 뭐라 그러나 뇌출혈 이런 거 그런 게 제일 겁나지 다른 거거든요 혈관 질환을 염려하는 그녀에게 필요한 검사는 안녕하세요 네 네 들어오실게요 네 지금 하신 검사는요 네 손끝에 있는 말출모세혈관의 모양과 그리고 혈액의 순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검사를 하실 거예요 네 바로 모세혈관 검사 특수 현미경으로 손톱 밑의 모세혈관을 관찰해 혈관의 모양과 숫자부터 혈류 속도까지 장관적인 혈관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결과는 잘 나오겠죠? 잘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욕심은 안 부려요 제가 제 몸은 제가 알겠지 건강하게 얼만큼 살았느냐가 문제지 그렇죠? 네 그렇죠 자 동안 외모만큼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대표 중견 여배우 김영자 생채나이 검진 완료 그렇다면 김영자는 평소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고 있을까 그녀의 일상을 만나보자 똘똘아 네? 누구요? 똘똘아 똘똘이가 누구예요? 똘똘아 아이고 따라가자 따라가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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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석이 이를 급하네 반려견과 함께 손님을 만든 것이 있는데 바로 활짝 웃고 있는 그녀의 초상화 우와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두고 누가 만들어 준 거예요? 네 펜이 우와 환한 미소에 반짝이는 조명까지 행복해지는 마법의 선물이네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